톨스토이 원작, 부활 네플리도프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서 카츠샤와 두 번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그 두 번째의 만남은 스스로에게 전혀 자랑스럽지 못한 만남이 되고 말았죠. 당시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분위기에 휩싸였던 때문일까요? 쉽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과연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변모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증거물 검사가 끝나자 재판관은 심리의 종료를 선언한 뒤 한시바삐 마무리 짓고 싶은 심정에서 휴정 시간도 없이 검사의 농고를 지시했다. 검사보도 인간인 이상 담배도 피우고 싶을 것이며 또 여러 사람의 사정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사보는 자기 자신에게도 또 남에게도 동정을 베풀지는 않았다. 그는 천성이 우둔한데다가 불행하게도 중학교를 졸업할 때 금메달을 탄 외에도 대학에서는 로마법에 규정된 용역권에 관한 논문으로 상을 받기도 해서 형편없이 자만하고 오만했다. 게다가 여자 문제에도 성공해서 더욱 그렇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형편없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자기에게 농고가 허용되었을 때 그는 벌떡 일어서서 금멀로 수놓은 제복에 짐짓 의젓한 태도를 보이면서 두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피고들이 시선을 피해 법정안을 한 바퀴 훑어본 다음 입을 열었다. 배심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재량에 맡겨진 사건은 공관의 견해에 따르자면 매우 특이한 범죄라고 사료됩니다. 그는 조서와 보고서가 낭독되고 있는 동안에 농고를 준비해 두었었다. 검사보의 농고는 그 자신의 의견에 의한다면 이미 명성을 떨친 여러 변호사들이 한 바 있는 유명한 변론과 마찬가지로 의뢰에 훌륭한 사회적 의의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청객이라야 고작 세 명의 여자, 재봉사와 식모와 시몬의 누이 동생, 그리고 마부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지만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저 명성을 떨친 선배 변호사들도 처음에는 다 마찬가지였다. 검사보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은 항상 자기 직업의 정상에 서 있겠다는 것, 즉 범죄의 심리적 의미를 깊숙이 연구하고 사회의 병폐를 폭로하겠다는 것이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특색 있는, 말하자면 세기말적 범죄를 눈앞에 보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현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부패와 참상이라는 특수 양상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신문의 신랄한 정의 아래 뚜렷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검사보는 한편으로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멋진 문구란 문구는 모조리 생각해내려고 애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1시간 15분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청산유수 같은 웅변을 토하려고 애쓰면서 아주 장황하게 짓거려댔다. 꼭 한 번 말이 막혀 오랫동안 침을 삼키고 있었으나 곧 정상을 되찾고 더욱 열띤 웅변을 통하면서 잠시 동안의 정체를 만회했다. 그는 가끔 배심원들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한 다리에 그러다가 또 다른 다리에 힘을 주면서 다정하고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하면서 때로는 수첩을 들여다보고 나지막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바꾸었다가 때로는 청중과 배심원을 번갈아 보면서 큰 소리로 폭로하는 말투로 열변을 토했다. 다만 뚫어질 듯 그를 지켜보고 있는 세 사람의 피고 쪽으로는 시선을 한 번도 돌리지 않았다. 그의 농구 속에는 그 당시 그들 사회에 유행되었고 지금도 과학 지식의 최신 용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새로운 어휘들이 총망라되었다. 유전성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선천적 범죄성도 나오고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롬브로소도 프랑스의 사회학자 타르트도 심지어 데카당스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왔다. 검사보의 정의에 의하면 상인 스멜리코프는 성실한 성품을 지닌 육체적으로 힘세고 배심도 큰 러시아인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너무나 남을 잘 믿는 관대한 성격 때문에 몹시 타락한 사람들 손에 빠져 그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몬 카르틴키는 농노제의 인습적 산물로서 교육도 못 받고 뚜렷한 사상도 없고 종교조차도 같지 않은 보잘것 없는 인간이다. 예부 피미아는 그의 정부로서 유전의 희생자이다. 그녀에게는 타락된 인간의 여러가지 특성이 배어있다. 그러나 범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슬로바로 그 여자야말로 가장 퇴폐적인 최저급형의 한 표본이라고 했다. 이 여자는 검사보는 그녀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다. 방금 이 법정에서 유각의 여주인한테서 들은 바와 같이 교육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읽고 쓸 줄 알 뿐만 아니라 프랑스 말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이기 때문에 아마 범죄의 싹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양있는 귀족가정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건실한 노동으로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은인을 저버리고 욕정에 몸을 맡겼으며 더구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창가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동료들보다 단연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점도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는 배심원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여주인의 말을 들어 아시다시피 최근의 학자들 특히 샤르코일파에 의하여 연구되어 최면의 암시력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신비한 기능으로 사람들을 농락하는 비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힘을 이용해서 러시아 민화의 용사 가드코처럼 선량하고 남을 잘 믿는 유복한 상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신뢰를 얻은 다음 처음에는 돈을 훔치려고 했던 것이 그녀는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그 신뢰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 친구 비약이 좀 심한데 재판장은 순우숨을 지으면서 엄숙한 표정을 하고 배석판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한심한 친구군 엄숙한 표정의 배석판사가 내뱉었다. 배심원 여러분 검사보는 가느다란 허리를 점잖게 움직이며 계속했다. 이들 피고의 운명은 여러분의 수중에 달려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의 운명 또한 여러분들이 수중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판결은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범죄의 의의를 잘 이해하시고 마슬로바와 같은 이른바 정리적 존재에 의해 사회가 받고 있는 위험을 이해하셔 그 전염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건전무고한 요소를 감염과 멸망으로부터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도 눈앞에 다다른 판결의 중대성에 압도된 것처럼 검사보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농구에 도취하기라도 한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농구는 웅변상의 수식을 빼버리면 다음과 같다. 즉 마슬로바는 교묘하게 상인의 신용을 얻은 다음 돈을 꺼내기 위해 열쇠를 가지고 여관으로 갔으며 돈을 몽땅 가지려고 했으나 예부 피비아에게 발각되자 부득이 그들과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상인과 함께 다시 여관으로 와서 그를 독살했다는 것이다. 검사보의 농구가 끝나자 변호인석에서 풀을 먹여 빳빳한 흰 와이셔츠가 가슴을 커다랗게 반원형으로 드러낸 연미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일어서서 힘찬 어조로 카르팅킨과 부치코바의 변호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300루블로 의뢰한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을 옹호하고 모든 죄를 마슬로바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는 마슬로바가 돈을 훔쳤을 때 부치코바와 카르팅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피고의 진술을 허위라고 부정하면서 독살 용의자인 여자의 진술 따위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2500루블의 돈은 정직하고 근면한 두 사람이 일에서 번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여관에 묵고 있는 손님들로부터 하루 3루블, 5루블씩 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마슬로바가 훔쳐서 누구를 주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분실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했고 어쨌든 독살은 마슬로바 한 사람의 범행이라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는 카르팅킨과 부치코바를 금전 절도죄에 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설사 그들이 절도죄를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독살에는 가담치 않았으며 또한 범행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론으로 변호인은 검사부의 약점을 찌르기 위해 유전의 주체에 관해 친절히 가르쳐준 검사부의 고견은 이 문제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이 될지는 모르나 이번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부치코바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이기 때문이라고 공박했다. 검사부는 화난 표정으로 뭔가 자기 종이에 적어놓고는 격렬하는 듯한 얼굴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엔 마슬로바의 변호인이 일어서서 겁먹은 듯이 말을 더듬으며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슬로바가 절도에 가담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오직 그녀는 스멜리코프를 독살할 의도만은 결코 없었으며 가루약을 준 것도 사내가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기서 웅변의 묘미를 보이려고 마슬로바는 맨 처음 어떤 남자의 유혹에 빠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인데 그 남자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녀만이 타락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의 이 개관론을 시도했으나 그의 이런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논조는 너무 지루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그가 남성의 잔인성과 여성의 무력한 지위에 대해 더듬거리면서 논하기 시작했을 때 재판장은 그의 입장을 도와주려는 심정에서 사건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 변호가 있은 후 다시 검사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첫 번째 변호인의 비난에 대해서 유전에 관한 자기의 학설이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사 보치코바가 부모를 모르는 사생아일지라도 유전학설의 진리는 조금도 순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전법칙은 과학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는 유전에서부터 범죄의 원인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슬로바가 어떤 가상적인 그는 이 가상적이라는 말을 비꼬는 투로 발음했다. 그 어떤 가상적인 유혹자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다는 변호인의 가정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오히려 그녀 자신이 그 많은 희생자의 유혹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잘라 말하고 나서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에는 피고들의 진술이 허용되었다. 예부피미아 보치코바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며 일절 관계가 없다고 되풀이하고 모든 책임은 마슬로바에게 있음을 끈덕지게 우격했다. 한편 시몬은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기만 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마슬로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변명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재판장에 권해도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여러 사람을 둘러보았을 뿐 곧 시선을 떨구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시오? 갑자기 네플리도프가 지른 이상스런 소리를 듣고 옆자리의 상인이 이렇게 물었다. 그것은 목받쳐 오르는 흐느낌을 참는 소리였다. 네플리도프는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가 현재 놓여있는 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간신히 참고 있는 흐느낌과 솟구치는 눈물을 신경쇄약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물을 감추려고 코안경을 끼고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다. 만일 여기 이 법정에서 과거 자기가 저지른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자기는 커다란 모욕을 받게 되리라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 속에서 눈뜨기 시작한 양심의 소리를 억눌러버렸다.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강했다. 피고들의 최후 진술이 끝난 후 자문 질의 사항의 제출 형식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그것이 결정되자 재판장이 요약된 사건을 개진했다. 사건을 개진하기에 앞서 그는 분명하고 거침없는 말투로 배심원들에게 강도는 강도이며 절도는 절도이고 폐쇄된 장소에서의 약탈은 폐쇄된 장소에서의 약탈이며 개방된 장소에서의 약탈은 개방된 장소에서의 약탈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 설명을 하면서 특히 그는 자주 네플리도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말하는 중대한 사실을 이해하고 동료들에게 이해시켜주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배심원 일동이 충분히 이 사실을 납득했다고 짐작했는지 이번에는 또 다른 사실을 부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인이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독약을 먹이는 것은 분명한 살인행위라는 것이었다. 이윽고 이 사실도 역시 배심원들에게 이해되었다고 생각하자 이번에는 절도와 살인이 동시에 행해졌다면 그때는 이런 형식의 범죄는 절도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 자신도 되도록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스위스 여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을 시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직무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일단 말을 꺼내기 시작한 이상 도중에 말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피고를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 만일 어떤 점에 있어서는 유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점에 있어서 무죄라고 한다면 그대로 한편으로는 유죄 또 한편으로는 무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 다음 덧붙여서 여러분은 이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 이것을 신중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 밖에도 만일 여러분이 제출된 자문 질문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답을 주면 여러분은 그 자문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만일 여러분이 자문에 제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3시 5분 전이었으므로 곧 사건 요약에 들어갔다. 본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서두를 꺼냈다. 그리고 이미 변호인이나 검사보나 증인들에 의해서 몇 번이나 언급된 말을 되풀이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양옆에 앉아있는 배석 판사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 사건 요약은 참 훌륭하다. 즉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지루해서 가끔 시계를 들여다보곤 했다. 검사보도, 재판소 직원들도,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의 동감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은 사건의 요약을 끝마쳤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진술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재판장은 좀처럼 자기의 발언권을 양보하지 않았다. 좌중을 압도하는 듯한 어조의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쾌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배심원에게 부여된 권리가 얼마나 중대한가에 대해서 또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주의깊고 신중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은 선서를 했다는 사실, 그들은 사회의 양심이라는 것. 배심원 씨를 비밀은 신성해야 한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몇 마디 더 주의에 둘 필요를 느꼈다. 마슬로바는 재판장이 사건 요약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겠다는 듯이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플루도프는 그녀와 시선이 마주칠 염려가 없어졌으므로 줄곧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헤어져 있는 동안에 생긴 외부의 변화에 놀라게 되지만 차츰 그 얼굴이 몇 해 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서 달라졌다고 생각되던 점도 없어지고 마음의 눈앞에는 그 사람이 가지는 특유한 정신적 개성의 표정이 떠오르게 되는 법이다. 지금 네플루도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죄수복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가슴이 더 풍만해지고 턱에 살이 찌기는 했지만 이마와 간자놀이에 잔주름이 생기기는 했지만 또 눈이 좀 부어있기는 했지만 틀림없는 카츄샤였다. 부활절 때 삶의 충만한 기쁨으로 빛나는 미소를 띄고 쳐다보던 그 카츄샤였다. 그래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이냐 이 사건이 하필이면 내가 재판소에 나오는 날에 걸리다니 지난 10년 동안 어디서도 만나지 못하다가 지금 여기 이 피고석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다니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어차 빨리 끝나버렸으면 그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책을 소리해 승복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만 우연이며 곧 그의 생활을 파괴하는 일 없이 지나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마치 방 안에서 오물을 흘렸다고 해서 주인에게 목덜미를 잡혀 자기가 흘려놓은 오물 속에 콧등을 틀어박히는 강아지처럼 생각되었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면서 뒷걸음치며 자기가 흘려놓은 오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어져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주인은 절대로 놓아주려 하지를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네플리도프도 자기가 저지른 추잡한 행위를 충분히 느끼고 주인의 억센 손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저지른 행위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주인의 존재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사실이 자기의 소행이라는 것을 아직도 믿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정없는 억센 손이 그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예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습관대로 다리를 꼬고 앉아 코안경을 만지작거리면서 첫째 줄 둘째 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게으르고 방종하며 잔인하고 이기적인 생활 전체가 의자비하고 비열하고 속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12년간이나 자기의 이러한 범행은 물론이고 그 후의 생활까지도 어떤 기적에 의해 그의 눈을 가려왔던 무서운 막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막 뒤에 감춰왔던 것이 조금씩 들여다보이는 듯했다. 유죄 드디어 진술을 끝낸 재판장은 잠잠케 잠은 지리서를 집어 앞으로 가까이 나온 배심원장에게 건네주었다. 배심원들은 마침내 퇴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무엇이 부끄러운지 몸둘바를 몰라하며 줄줄이 뒤이어 배심원실로 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헌병 하나가 그 문에 다가서서 칼집에서 군도를 빼어 어깨에 세우고 문 옆에 보초를 섰다. 판사들도 모두 퇴정했고 피고들도 끌려나갔다. 배심원들은 배심원실로 돌아오자마자 아까처럼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법정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모두들 뭔지 모르게 느끼고 있던 부자연스럽고 어색했던 태도는 배심원 협의실에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자 씻은 듯이 사라졌고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여자에겐 죄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들어간 것뿐이죠. 사람 좋은 상인이 말했다. 관대히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심의하자는 겁니다. 배심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의 사건 요약은 참 훌륭하더군요. 대령이 말했다. 치, 훌륭하다고요? 난 졸음이 없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슬로바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여관 하인들이 어떻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점원이 말했다. 그럼 당신 생각엔 그녀가 훔친 것 같소? 누군가가 물었다.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량한 상인이 외쳤다. 모두 그 핏발선 눈을 한 늙은 요구가 한 짓이에요. 한마디로 대단한 자들이군. 대령이 말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방에 안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꽉 믿고 계시는군요. 나는 그런 계집애 말은 죽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소? 점원이 말했다. 열쇠를 그녀가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상인이 데리고 했다. 그럼 반지는? 그것은 그녀가 다 말하지 않았어. 상인이 다시 소리쳤다. 그 상인이란 자는 성미가 대단한데다가 얼근한 판에 그녀를 때린 겁니다. 그러고는 불쌍해진 거죠. 뻔해요. 울지 말라고 달래기 위해서 준 거겠죠. 키가 6피트 5인치나 되고 체중은 35관이나 나가는 위인이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트르 게라시모비치가 말을 가로챘다. 문제는 그녀가 모든 일을 꾸몄느냐 아니면 하녀가 했느냐 하는 점이죠. 하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열쇠는 그녀가 갖고 있었으니까요. 두서없는 문답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저 잠깐 여러분 배심원장이 말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기로 합시다. 자 어서 그녀는 대표석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 계집은 하나같이 주잡하지. 점원은 마슬로바가 주범이라는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매춘부가 가로수길에서 자기 친구의 시계를 훔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대령은 이 틈을 타서 은재의 사모바르를 도둑맞았다고 하는 더욱 놀랄만한 사건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자문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토의해 주십시오. 배심원장이 연필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모두 입을 다물었다. 자문 질의 사항은 이러했다. 1. 크라피 벤스키 군 보로키 마을의 농민 시몬 페트로프 카르틴킨 33세 1880X년 1월 17일 NC에서 상인 스멜리코프의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른 두 사람과 공모해서 사례를 기도하고 독약이 등 코냑을 그에게 주어 스멜리코프를 죽인 후 약 2,500루블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한 데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는가? 2. 평민 예부피미아 이바노브나 보치코바 43세 제1문과 동일한 범행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는가? 3. 평민 예카트리나 미하일로바 마슬로바 27세 제1문과 동일한 범행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는가? 4. 피고 예부피미아 보치코바가 제1문의 범행에 있어서 무죄라고 한다면 1880X년 1월 17일 NC의 마브리타니아 여관에서 일하면서 동여관의 숙박객인 스멜리코프의 방에 있는 가방으로부터 남몰래 2,500루블의 돈을 절취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온 열쇠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 위에서 말한 목적을 달성한 것을 무죄로 볼 것인가? 배 시 원장은 제1문을 낭독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답이 나왔다 오드는 카르틴킨이 독살과 절도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유죄라는 데 동의했다 다만 늙은 직공조합원 한 사람만이 카르틴킨을 유죄로 하는 데 반대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배 시 원장은 이 노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카르틴킨과 보치코바가 모든 점으로 보아 틀림없이 유죄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늙은 직공조합원은 자기도 잘 알고 있지만 동정을 베푸는데 남을 할 게 무엇이냐고 대꾸했다 우리들 자신은 아니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보치코바에 관해 제2문에 대해서는 한참이나 승강의를 하다가 마침내 독살에 가담한 뚜렷한 증거의 불충분으로 무죄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그녀의 변호사가 강조했다 상인은 마슬로바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보치코바야말로 모든 일의 주모자라고 주장했다 다른 배심원들도 그에 찬성했으나 배심원장만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태도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독살 공모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오랜 논의 끝에 배심원장의 의견에 모두 합의하고 말았다 보치코바에 관한 제3문에 있어서는 유죄로 결정을 내렸으나 직공조합원의 주장으로 단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마슬로바에 관한 제3문에 있어서는 논쟁이 불붙듯 벌어졌다 배심원장은 마슬로바가 절도와 독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주장하였는데 상인은 이에 반대했다 대령과 점원과 늙은 직공조합원은 모두 상인 편을 들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심원장의 의견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심원들이 모두 지쳐있어 되도록 빨리 끝마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줄 듯한 의견에 가담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정 심리에 나타난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마슬로바의 성품으로 보더라도 그녀가 절도나 독살에 대해서 전혀 죄가 없다고 네플리도프는 확신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배심원 누구나 이를 인정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 상인의 변변치 못한 변호와 마슬로바가 육체적으로 그의 마음에 들었다는 점에 입각한 변호와 물론 그 점에 중점을 둔 배심원장의 반박과 특히 모든 배심원들이 필요 때문에 점점 결론은 유죄로 기울어져 갔다 이것을 본 네플리도프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마슬로바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두려웠다 자기와 그녀와의 관계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놔둘 수도 없어서 즉시 반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면서 간신히 입을 떼려고 했을 때 이때껏 침묵을 지키고 있던 표트르 게라시모비츠가 배심원장의 억압적인 태도에 대뜸 화를 내며 그를 반박하면서 네플리도프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마슬로바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훔친 게 틀림없다고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뒤 여관 하인들이 다른 열쇠로 그 가방을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암 그렇지 그래 상인이 맞장구를 쳤다 게다가 그녀는 돈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처지로서는 돈을 숨겨들만한 데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상인이 거들었다 그것보다는 그녀가 방에 들어가자 두 하인의 머리에 어떤 계략이 떠올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를 저지르고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덮어씌었다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표트르 게라시모비츠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그의 흥분은 배심원장에게도 옮겨져서 그 바람에 배심원장은 더 한층 끈질기게 자기의 반대 의견을 고집했다 그러나 표트르 게라시모비츠의 말이 조리 있고 확신에 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동의했고 마슬로바는 형군과 반지를 훔치는 데 관계가 없다는 것 반지는 그녀가 상인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런 뒤에 그녀의 독살 관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 그녀의 열렬한 옹호자가 된 상인은 그녀에게 그를 독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무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심원장은 그녀가 스스로 가루약을 주었다고 자백한 이상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면제인 줄 알고 주었다지 않습니까 상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수면제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서 빗나가기를 잘하는 대령이 말했다 그리고 자기 처남의 아내가 수면제를 먹었는데 만약에 이웃의 의사가 없어서 금방 응급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대령의 태도가 아주 진지했으며 자신만만한데다 더욱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엄두를 못 낼 정도였다 다만 점엄만은 대령의 본을 떠서 자기도 한바탕 늘어놓으려고 용감히 대령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그렇지만 개 중에는 점점 습성이 되어 그가 짓거리기 시작했다 수면제를 마흔 알쯤 먹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러나 대령은 남에게 자기 이야기를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었으므로 수면제가 처남의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러분 벌써 4시가 지났습니다 배심원의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배심원장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유죄라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도할 의사는 없었으며 사실 훔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표트로 게라시모비츠는 자기의 승리에 만족하여 이내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 상인이 덧붙였다 모두들 찬성했으나 다만 늙은 직공 조합원만이 그녀가 무죄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결국 무죄가 되는 겁니다 배심원장이 설명했다 훔칠 의사도 없었고 또 사실 훔치지도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무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해둡시다 이제 마지막 손질을 해봅시다 상인이 기분이 좋아서 말했다 그들은 모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데다 논쟁을 하느라고 머리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답신서에는 단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플리도프도 몹시 흥분해 있었으므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답신서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법정에 제출되었다 라블레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풍자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쓴 일이 있다 어느 법률가가 소송 사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하여 온갖 법률 조항을 가리키면서 무의미한 법률상의 용어를 20페이지나 읽어준 다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냐 홀수냐를 시험해보라고 제의했다 만약 짝수가 나오면 원고가 이기고 홀수가 나오면 피고가 이긴다는 것이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행해졌다 바로 이 결의가 채용된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건 요약을 늘어놓은 재판장이 언제나 반드시 말하던 일 즉 배심원들은 자문사항에 답할 때 유죄임 단 사례하의 의사는 없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먹고 주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대령이 자기 처남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했으므로 모두가 지루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는 네플리도프가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살해할 의사는 없었음이란 단서가 빠진 것을 모르고 절도할 의사는 없었음이라는 단서만으로 기소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넷째로는 배심원장이 자문 질의 사항과 답신서를 낭독할 때 표트르 게라시모비치가 밖에 나가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모두들 지쳐버려서 한시라도 빨리 자유롭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빨리 결말이 날 듯한 결의에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은 배를 눌렀다 군도를 빼들고 문 앞에 서있던 헌병은 칼을 칼집에 도로 넣고 옆으로 비켜섰다 이웃고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배심원들이 한 사람씩 들어왔다 배심원장은 엄숙한 태도로 답신서를 가지고 있다가 재판장에게 가까이 가서 그것을 주었다 재판장은 그것을 한 번 읽고 난 다음 어이가 없다는 듯 두 손을 벌리더니 배석 판사들과 의논하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이 절도할 의사는 없었음이란 단서를 붙였으면서 살해할 의사는 없었음이란 단서는 붙이지 않았다는데 놀랐던 것이다 배심원의 결의에 의한다면 마슬로바는 훔치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으면서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사람을 독살한 결과가 되고만 것이었다 이것 좀 보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왼쪽에 앉아있는 배석 판사에게 말했다 이건 징역감이란 뜻이야 하지만 그녀는 죄가 없단 말이야 아니 어째서 죄가 없다는 겁니까 엄격한 표정의 배석 판사가 말했다 암 죄가 없다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사건은 818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18조란 재판장이 유죄를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배심원의 결정을 파기할 수 있음을 명기한 조문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은 마음씨 좋은 배석 판사에게 물었다 그 마음씨 좋은 판사는 금방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서류 번호를 힐끔 보고는 그 숫자를 셋으로 나누어 봤다 만약 나누어 떨어지면 찬성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워낙 마음이 좋은 탓으로 찬성하고 말았다 나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재판장은 성미급한 배석 판사에게 물었다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는 딱 잘라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서는 배심원들이 범인을 무죄로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재판소까지 무죄로 해버린다면 뭐라고 떠들어댈지 모릅니다 난 절대로 반대입니다 재판장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가엾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군 그는 답신서를 배심원장에게 주고 낭독시켰다 모두 기립했다 배심원장은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중심을 바꾸면서 우선 장기침을 하고 나서 잠은 질의사항과 답신사항을 낭독했다 재판소의 여러 관리들은 석위로부터 변호인 검사에 이르기까지 깜짝 놀란 기색을 나타냈다 피고인들은 답신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으로 태연히 앉아있었다 모두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은 검사보를 보고 피고를 어떤 형에 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검사보는 마슬로바에 관해서 뜻밖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 공로를 자기 웅변이 훌륭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잠시 서류를 뒤적여 조사한 다음 일어서서 말했다 시몬 카프팅키는 제1452조 및 제1453조 제4항에 의하여 예부피미아 고치코바는 제1659조에 의하여 예카테리나 마슬로바는 제1454조에 의하여 각각 구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구형은 죄 중에서도 가장 준엄한 형벌이었다 재판관은 형의 결정을 위해서 잠시 휘정합니다 재판장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모두들 그 뒤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커다란 일을 해치웠다는 흐뭇한 기분을 맛보면서 사람들은 법정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 안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허참 우리는 나이껍도 못하고 형편없는 실수를 했단 말이야 표트리 게라시모비치가 배심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네플리도프에게 다가오면서 말했다 그 여자에게 우리가 징역을 언도한 셈이죠 네? 뭐라고요? 네플리도프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이때만은 이 교사의 능글맞은 태도가 조금 더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렇궁 저렇궁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답신서에 유죄, 단,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이라고 써놓는 것을 잊어버렸죠 내가 금방 서기한테서 들었습니다만 검사는 그 여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한 걸요 배심원장이 말했다 표트리 게라시모비치는 그녀가 돈을 훔치지 않았으므로 생명을 빼앗을 의도를 가질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그렇지만 내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답신서를 낭독해 드렸지 않습니까 하고 배심원장은 둘러댔다 그땐 아무도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난 그때 마침 방에 없었습니다 표트리 게라시모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그걸 몰랐죠 그네 네플리도프에게 물었다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다니 하지만 그러한 것은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플리도프가 말했다 아니, 안 되죠 이제 모두 끝났으니까 다 틀렸습니다 네플리도프는 피고들을 돌아보았다 이미 운명이 결정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헌병들이 지키는 나무 칸막이 안에 앉아있었다 마슬로바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네플리도프의 마음속에는 못된 감정이 꿈틀거렸다 이때까지는 그녀가 무죄가 되어 이 도시에 남아있게 될 경우를 예상했었으므로 그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었다 사실 그녀에 대한 관계는 골치 아픈 것이었다 그런데 징역과 시베리아 유형은 그녀에 대한 모든 관계를 일시에 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미처 숨이 지지 않고 불치주머니 속에 갇힌 새는 곧 퍼덕거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자기의 존재를 상기시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미처 숨이 지지 않고 불치주머니 속에 갇힌 새는